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사실상 결렬된 수순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의 제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하는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책임자들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 둘씩 윤석열 후보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소에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바란다, 정권교체를 외쳤던 그 말에 진정성이 있나 싶을 정도이고 그리고 안철수의 도대체의 스탠서, 위치가 어디쯤일까? 더불어민주당 쪽일까? 국민의힘 쪽일까? 이걸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안철수가 단일화하면서 양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계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단일화를 최대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할 의지가 없으면서 단일화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올려놓고 막판에는 싹 빠지는 그야말로 철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지금 오늘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가?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대선처럼 혼란스럽고 역겹기까지 한 단일화는 처음인 겪는다. 단일화 현상은 처음 겪는다 했습니다. 그 단일화 문제의 중심에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리고 그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대선 그리고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나라 선거의 단일화를 문제로 만든 사람이었다. 단일화를 문제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철수 씨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단일화 협상 때마다 등장했다가 그때마다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단일화의 대가를 챙긴 적도 없다. 그냥 나와서 경쟁하다가 상대방 밀어주기로 하고 물러난 것이 전부이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의 단일화는 김종필이 김영삼 김대중 등과 했던 연합과는 달랐다. JP가 했던 것처럼 내각 책임자에 있으나 볼 수 있었던 공동정부 또는 대통령 총리 분점 같은 열매도 없었습니다.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애당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거론됐을 때 많은 정권교체 열망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가라고 종룡했습니다. 안 후보가 출마에 변해서 정권교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동기나 목표가 국민의힘과 같은 라인에 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삐걱대를 그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과 행보 그리고 발언들의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를 범야권 인사로 보고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담당자들이 전에 밝힌 몇 가지 발언들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유세 발언 등을 보면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협상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야말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협상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나쁘게 보자면 애당초부 또 쇼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일화 쇼를 했다라고 지금 김대중 칼럼 리스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말고는 다 주겠다라고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철수 후보는 협상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버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발언 미래당을 창설한 것이 잘못이었다느니 1년 후면 윤석열 찍은 것을 후회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제 단일화 문제는 물 건너간 것에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 건너간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왜 이 단일화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완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단일화를 했지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단일화 할 상대가 맞나?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 맞나?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뭔가 공감대, 교집합이 있는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협상 과정을 두고 철저히 무쇄당했다라고 토로했을 때 국민의힘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발언들도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가 위장된 민주당 성향이라느니 그의 부인이 모든 것을 자지우지한다니 등의 말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저지를 걱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지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로가거 우리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아니지만 연합의 형태로 정권 분점을 실행했던 DJ, YS, JP 정치적 결단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하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JP가 매번 맨 마지막 고배에서 물러나는 불운을 겪었다는 것을 떠올렸으면 하는 겁니다. 그가 두 차례의 국무총리가 구선에 국회의원을 지냈으면서 직접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1987년 13대 대선이 유일했고 그나마 8.06%의 득표율에 거친 4등이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김종비는 노태우, 김영삼과 이른바 3당 통합을 통해서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켰고 뒤이어 김대중과 DJP 연합을 이뤄서 김대중 정부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는 박정희, YS, DJ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2인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그의 정치적 한계인 동시에 탈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민주화의 시대에는 JP가 아니라 YS가 DJ를 택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시대에는 JP가 아니라 YS와 DJ를 택했다. 지금은 과학 강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안철수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뿐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지금 과학 강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딱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다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를 붙잡지 못한 책임이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런 시나리오가 없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혼자 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대중 주필은 지난 1월 초순에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등에 의자에 대지 않은 채 반드시 안고 두 손을 상위에 올린 자세로 설 연휴가 끝나면 단일화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김대중 칼럼 리스트들은 아직도 애당초 마음이 없는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안철수가 단일화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는 자유 우파 진영의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김대중 칼럼 리스트의 글인 것,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일화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과거의 정치 행보를 보면 안철수가 왜 정치 바닥에 나왔을까? 안철수는 계속해서 뭔가 조연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잠깐 주연처럼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거대 세력을 안고 가는 것은 안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JP도 떠올리지만 그러나 JP는 그 역할을 본인이 충실하게 했고 그걸 자신의 정치적 말하자면 사명 이런 걸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JP는 국회의원을 아홉 번이라고 했고 그리고 총리를 두 번이라고 하면서 그게 JP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안철수는 지금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철수의 정체성, 안철수의 소속, 안철수의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습니다. 민주당 등등 해서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왜 안철수가 정치 바닥에 나와서 정치를 개선시키는 건 그냥 꼬이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화를 돋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안철수의 본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고 있다. 안철수는 철수하는 것이 그의 본 목적이고 그의 정체성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역고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출발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오늘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안철수를 직격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